미안해요 이제 더이상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말아요 경수야 경수야 정신체력 해당시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경수도 해당시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싶을거야 내 사랑을 버리지 마요 내게 남은 건 그것뿐인데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 이제 그만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별채로 건너가 가만 보면 유진아 그 요물보다도 네가 더 징그러워 별채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할머니께서 찾으시면 그렇게 전해주세요 여보세요 별장에 쓸데없는 인간들 보내지 마요 난 당신 손에 죽을 거니까 당신 손으로 죽이게 만들 거니까 그 손에 귀를 묻히게 만들 거니까 그 손에 귀를 묻히게 만들 거니까 이제 그만 나를 떠나 제발 나 좀 놔줘 나를 떠나라고 제발 이제 그만 나를 떠나 seasons에서 스토리 프랑스로 환불 피아노 스티